아까 수경 씨 어머니가 현태 오빠 찾아온 거 모르죠? 결혼할 남자 두고 딴 남자한테 한눈 파는 거 뭐라 안 하겠는데요. 왜 하필 울 오빠예요? 현태 씨니까 좋아하는 거예요.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이 울 오빠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건 없어야죠. 안 그래요? 엄마가 정말 찾아왔어요? 와서 뭐라 그랬어요? 아 얘기 안 했는데 나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나 포기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? 힘들어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. 수경 씨 어머니께는 수경 씨 포기 않겠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. 잘했어요. 근데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. 엄마도 우리가 행복해하면 결국 우리 편 들어주실 거예요. 난 지금 현대 씨랑 있어서 행복해요. 너무너무 행복해요. 나도 그래요. 우리 엄마 앞에서 긴장했을 텐데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해줄게요. 잘했죠요. 나도 너무 행복해요. 난 지금 현대 씨랑 많이 만나고 싶어요. 난 네 그 친구인 줄 알